1m 15cm에 도전합니다 수빈, NS윤지, 민아!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! 그래요 자 수빈 다시 한 번 자 요거를 넘어야 돼요 잘 잡힌 수빈, 수빈 갑니다! 수빈! 아~~ 자 이번에는 NS윤지인데요 우승후보예요 자 윤지가 이걸 넘을 수 있을까요? 아~~ 깔끔합니다 이게 또 NS윤지 잡기인데요 네 네 자 지금 은메달의 한을 풀기 위해 나온 NS윤지 이렇게 되면 NS윤지는 동메달은 이제 확보가 된거죠 민아! 우와~~ 우와~~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골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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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라 골창! 아~~ 야 보라 너무 심하는데요 아니 이유 좀 넘어간 거 아니에요? 남들이 되게 되게 열심히 뛰는데 네 보라가 성공을 하면서 일단 세 명이 동메달 확보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을 놓고 세 분이서 겨루게 되겠습니다 인기가 갑니다 NS윤지, 윤지, 윤지! 윤지, 윤지! 아~~ 아~~ NS윤지 실패입니다 자, 훈련을 잘 받은 민아 갑니다 좋아, 도약 좋아요 하지암프 성공입니다! 아~~ 하지암프 성공입니다! 박아 살았어요! 박아 살았어요! 박아 살았어요! 기다려봐야 돼 살았어요, 살았어요! 이심바에 바이거든요 우와, 다시 한 번 보죠 이심바에 바아~~ 와~~ 이거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순간적인 힙 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 보라보라보라! 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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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, 민아! 1m 25 도약 좋아요 점프 좋고 마지막 마무리! 이야~~ 마지막 마무리! 이야~~ 걸렸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 저 정도의 배면뛰기 기술을 취득했다는 것은 민아씨의 엄청난 노력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세는 거의 선수예요 네 보라는 후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노린 선호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을 노린 선호 자, 넘어가면 금메달 넘어가면 금메달 보라! 됐어요 성공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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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타보라! 여자도 피특이 금메달 보라입니다 첫 금메달 시스타보라씨가 차지하게 되네요 역시 잘하네요 좋은 성적 나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작년에는 동상 탔는데 이번에는 은상 탔으니까 다음에는 동상 탈게요 파이팅! 일단 메달 하나 갖고 왔으니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! 축하드립니다!